수영아 사랑해 I fucking love you 어제 소시 기념일이었는데 나는 선물을 오늘 받아서 너 받았어? 그거? 수영이도 추가할 수 있어? 예스 마더 수영이가 맞고 왔어 왜? 몰라 수영아 사랑해 I fucking love you 수영아 사랑해 I fucking love you I fucking love you 어제 소시 기념일이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고 있고요 맞아요 열심히 다들 롬버 하면서 조만간 만나겠죠 머리 위에 하트는 뭐야? 나 이거 필터 달아놨어 그럼 나도 필터 해볼까? 나 이것도 찾았는데 이건 좀 과하지 않아? 속눈썹이 있어서 좋긴 해 근데 입술도 막 Look at me Oh my god Look at me It's cute Hot Oh my god Oh my god 우리 이걸로 해피해지고 있대 정말요? 태연이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태연 언니는 코 다쳤어 근데 시계 맞았어요 근데 시계 맞았어요 근데 시계 맞았어요 아니 Please sing Twinkle No 숨겨도 Twinkle 야 Twinkle이 우리 몇살때야? We're 24 We cute 진짜야? 거의 10년대 가네 둘 다 자주 해주세요 난 근데 라이브 어려워해 뭔가 명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나도 어제 14주년이어서 라이브 켰었는데 언니 16살차이 나는데 언니라 불러야 돼요? 아니면 이모? 야 언니지 무슨 이모야 언니 언니 내가 중3때 태어난 거 아니야? 그지? 그럼 언니지 무슨 이모야 이모 한 20살차이 나면 이모지 행구 빡친 거 아니지? 응응응응 넌 넌 넌 히퍼 아 아 진짜 와 이렇게 되는구나 나이가 와 나이가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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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